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은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김하이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입시 비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도 백지신탁 제도 등을 무력화시켰고 미공개정보주식거래로 시장질서를 흔들었다고 봤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 없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은 총장 직인을 위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대와 단국대 인턴 등 7개 모두 허위였고 이 중 서울대와 호텔 허위 인턴은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경력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 1차와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딸 등을 보조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320만 원을 편치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링크피 운영자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정보로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를 감추려 은닉, 차명 주식 거래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동생 자료 삭제 지시는 유죄, 자산관리인에게 PC 은닉 등을 지시한 것은 공동정범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당혹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